클레어는 방막마다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기청정비를 제조, 유통하는 것입니다. 클레어라는 뜻은 클린과 에어를 활성한 깨끗한 공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제품은 기존에 이제 4기업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고실용 공기청정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대, 머리맡에, 그리고 책당에, 아니면 자동차 안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개인형 공기청정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공기청정기다 라고 하면은 생활 속 가장 가까운 것, 내 주변에 놓고 사용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려면은 일단 소음 부분이 적어야 해요. 그리고 어떤 인테리어로 찾아올리면 디자인 방향이 뛰어나지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공기청정 효율은 물론 소음도 줄이고 디자인까지도 제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미국, 중국, 한국, 사우스턴닉을 무사히 잘 마치고 지금 대만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대만 이외에도 홍콩, 이탈리아, 그리고 이란과 같은 진동지역까지 수출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 있는 진동, 스터드컨을 거동적으로 끝내고 진동 같은 경우에 플레어 브랜드가 11월 달에 운영하고 준비를 묶어서 수출을 시작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